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10가지 말이 있다 첫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호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생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생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갖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생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명에게 물어보면 백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견 법륜스님의 열 가지 지혜에 대하여 잘 들으셨나요? 특히 말조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반복 재생하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호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 명에게 물어보면 백 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호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생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생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생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 명에게 물어보면 백 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열 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붓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1억 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호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생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생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생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생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백명에게 물어보면 백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창작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열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식이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식이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